이 삼항은 기술적인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에 대한 게 뭐냐 계획 세우면 누구한테 좀 더 실무적으로 밑에는 지자체 장들이죠.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장한테 그걸 통보하는 거죠. 삼항은 별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동그라를 한번 해보니까 338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구려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세를 통보하는 거죠. 통보하면 그런 걸 토대로 뭐합니까. 각 지자체가 좀 더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통보해 주는 거니까 삼항은 별로 특이한 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3조에 있는 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절차인데 이거는 사실 8조 밑에 나와야 되는데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규칙 3조는 3조 4조는 언제까지 하고 다음에 3월 말인지 2월 말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 보이고요. 자 8조로 바로 넘어갔고요. 8조. 그럼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토대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좀 더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역량관리 시행계획이죠. 키워드는 시행계획. 시행계획은 누가 하느냐. 가장 일선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몇 년 매년 매년 시행계획을 뭐입니까. 수립 시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시행계획이나 추진실적들을 누구다가 보건복지부장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지자체 하면 우리가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세부적인 사안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조. 역량정책 등의 심의죠. 국민역량정책 등의 심의. 이건 이제 위원회. 여기서 위원회는 아까 뭐였습니까. 국민역량관리법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지 않죠. 어디서 합니까.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줄여서 위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하고. 국민건강정진법과 국민역량관리법은 서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밑에 하는 건 국민역량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9조. 역량정책 등의 심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약되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나갔던 자료. 보시면 7조죠. 역량관리계획인데 기본계획은 누가. 보건복지후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다만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죠. 줄여서 위원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국민건강정진법상에는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는 걸 제가 코멘트를 남겨놨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세부계획. 무슨 계획.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과장 1선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증의 기초장들이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시행계획은 몇 년. 매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계획을 기출한다고. 사실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역량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여러 가지지만 2번을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했죠. 역량관리사업이 되겠죠. 역량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도 골고루.